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 알파벳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 알파벳지입니다. 저희 노래방을 했는데 BC분들이 최고점수, 최소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최고점수로 하기로 해가지고 저랑 은상이가 부른 저희 팀이 꼴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게도 저희 둘이 벌칙의상 그리고 승리의상을 입으셔야 되는데 의상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번 벌칙을 이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리고 이제 저의 벌칙을 놓으셨어요? 노비에서 시키려고 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할 때 입은 게 그럼 입고도록 할게요. 와 멋있다. 저런 거 언제 입어보겠어 진짜로. 멋있다. 근데 의상은 오늘 이런 거 입어도 멋있잖아. 그래요? 오늘 입어볼게. 나 입어볼게. 나 입어볼게. 나 멋있게 입어볼게. 이거 위험해. 형님 어디요? 와 멋있다. 야 이거 언제 입어볼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안 입어볼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안 입어볼게. 우리 틀려봐. 아잇. 그런가? 근데 지금 뭐라고. 나한테 이런 모습을 큰일 날 봤어. 왜 조희라고 해. 왜 나빠질 거야. 아 우리가 좀 더 크니까. 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네. 아 근데 저 큰일 날 보니까 곡이 대신 combinations 3세더 keine. 그러면은 정 환이는 은상이랑 저랑 응. 반정하고 그건 다른 것 같아. 아니 반식입니다. 그럼 정환이 이름부터 한번 지어볼게. 무슨 정옹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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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벨트네? 최신식이네? 최신식으로 만들어야지 최신식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멋있다 되게 멋있다 약간 히트해 너무 안 보이는데 언니가 사신 거 같아 왕님 바지에 벗으면 어떡해 최신식으로 만들어야지 최신식으로 만들어야지 풍기물란체로 잡혀봐요 왕이 잡혀서 정옹이랄까? 뭘 시켜야 되지? 정옹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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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옹이랄까 정옹이랄까? 눈에 넣어ल서 정林에게 gems 정옹이랄까? 고 routine 정옹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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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зай JM을 청소하는 간다 정옹이랄까? 훅이랄까? 파이팅 그래서 형이 입는다 그랬잖아 형은 이런 거 생각 안 돼요? 머리가 헝클어지면 좀 더 리얼할 것 같아요 안 돼 다음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아요 메린 선생님이에요? 사극 튀는 것까지 그냥 이게 금방 올라가는 거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은상의 레몬에이드를 한번 강토줘요 좀 추는 거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버전을 줘야죠 어떤 버전? 내가 춤 버전 좋아하는 버전 형 죄송합니다 그 전에 상큼했다가 불쌍해야 돼 조아리는 레몬에이드 버전으로 아 나도 해야 되는거죠? 그렇죠 아 잠깐만 잠깐만 나라보이 뼈가 싣고 갈게 아 형 내가 지금 뭐가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저기 뭐가 갈라고 하지? 형 멋있어 이거 생각했죠? 나 지금 화가 났어 노래를 틀어주자 노래를 틀어주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불러줄게 알겠어 그럼 노래는 동영이 불러주는 걸로 하죠 아 좋아 나 노래 듣고 싶어 아 노래 틀어주셨는데 네네 노래를 틀고 하이라이트 형 하나 알겠지? 웃어가 너무 크다 아 노래 틀어? 아 그래 그거 그러니까 틀어주신대 틀어주신대 아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아 이게 멤버리였다 너무 리얼한데 왜? 어 수렴 부분부터 네 아 너무 상큼해 아니 세상에 상큼하다 상큼하다 줘 버려야 돼 3 5 4 3 4 5 4 5 5 5 5 7 5 6 5 5 4 5 5 미안해 미안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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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 저희는 나는 좀 귀여운 거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시키는 거야? 웅이 형이 좋아하려는 걸 미안해 우선 저 안무는 갑자기 시간에 관련이 없어서 바보가 됐어 너무 바라지게 자 그러면 웅이 형은 진짜 카메라가 사람 많이 여러 바퀴 바꾼다 오이 형은 장식이니까 약간 MC 느낌으로 가마 우진 가마 가물조에서 아직 머물러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물조로 하시죠 너무 타격이 없어 자 어쨌든 이렇게 가물이 어디에 올 건데요 되게 응원하고 재밌었고 스테이션 Z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